아, 사진 찍으면 방해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찍히잖아요 그래 찍혀요? 동영상이였어? 아니 아까워 또 한 장에 가질게요 친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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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아아아 오늘 스크럭이니까 하나 둘 셋 다 이거 보여요? 됐어? 네 아 그래요? 이래도 여성스러워요? 이래도? 이래도? 그러면 이제 소감을 얘기할까요? 오늘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표로 누가 할 걸 대표로 위나씨께서 확인했어요 자! 버벅대지마요 언니 왜그래 아 왜 또 시작해 아 왜 또 시작해 주목한 번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목해 아무 반응도 하지 말고 아무런 소리도 나니까 아 나 진짜 어 네 우선 이제 저희 이렇게 오늘 인기가요를 마지막은 마지막은 아니구요 이렇게 팬타인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머 내 엉덩이 맞아 언니 두 손으로 한 번 얘기해주세요 두 손으로? 아니 못하겠어 재수다 아 그리고 뭔가 이제 오늘 이제 감기관리 팬분들 아 왜이리야 어 왜이리야 어 왜이리야 아 왜이리야 어 우선 우선 이제 감기관리 팬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독성인데 진짜 몸관리가 가장 건강에 제일 최고인 걸 알죠 여러분 조심하시고 여러분도 저희가 저희가 일할 때 아니면 무대에 있을 때 가장 예뻐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 항상 감사하다고 표현해주고 싶은데 저희도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저희도 잘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Akun 화이팅 파이넬을 사랑해요 우어어어어어어어